미국 하와이 호놀루 시장 릴레스 브레스텔 부처가 3월 12일 우리나라를 방문 김포 비행장에서 그 서울특별시장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. 브레스텔 시장은 비행장에서 내한 인사를 하고 이어서 꽃다발을 목에 걸고 의장들을 사열했습니다. 그리고 조 외무부 장관과 허서울시장의 안내로 정무대 관둬로 이 대통령을 예방하고 즐거운 오찬을 같이 했습니다. 한편 반도호텔과 코리아하우스에서 봉시장의 환영 파티가 정개요인들이 모인 가운데 성대히 열렸습니다.